안녕하세요 루크뮤직입니다 오늘은 가상악기 창을 빠르고 쉽게 열고 닫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상악기를 두 개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여기는 렉으로 할리언소닉 이라고 하는 큐베이스 기본 가상악기를 여기 미디 트랙으로 해가지고 불러놨구요 하나는 트랙 방식으로 그러니까 인스트루먼트 트랙 방식 이렇게 이제 부르는 방식이죠 이 방식으로 이렇게 그루브 에이전트 하나 불러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부르든지 가상악기 창을 불러오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뭐 둘 다 차이 없이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상악기 창을 불러내려면 가상악기를 부르고 나서 여기 보면 조그맣게 E라고 보이는 거 있죠 에디트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불러내죠 또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죠 어차피 트랙 렉 똑같이 이렇게 불러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옛날 방식이지만 이렇게 F11 창 열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불러오는 분들도 있죠 이제는 이제 이 방식 안 쓰죠 오른쪽에 붙었기 때문에 F11은 이제 완전히 기억 속에서 잊혀진 단축키구요 아주 오래된 버전에서는 뭐 F11 썼지만요 어쨌든 알파벳 E 버튼을 눌러가지고 불러오는 건 똑같습니다 에디트 인스트루먼트의 이니셜 E를 딴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창을 불러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더 쉬운 방법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트랙의 왼쪽에 보시면 인스펙터 창이 보일 거구요 이 인스펙터 창에 여기 에디트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버튼이 또 조그맣게 있습니다 약간의 피아노 건반 모양처럼 생긴거죠 눌러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거는 너무 뭐 기본이죠 뭐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쉽게 불러내겠다 하는거죠 어떻게 부르느냐 단축키를 지정하면 됩니다 단축키가 지정이 되어있으면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큐베이스가 예전부터 지금 현재 최신인 11버전까지 오는데 단축키가 지정이 안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큐베이스 4,5 뭐 이런 아주 오래전 시절부터 단축키를 저는 임의로 지정해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 큐베이스 버전을 업데이트 하시더라도 그대로 단축키는 지정된게 남아있습니다 계속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단축키 지정해 놓으면 컴퓨터를 재포맷하거나 큐베이스를 재설치하지 않는 한 그냥 계속 똑같은 단축키로 쓸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구요 키 커맨드에 관련된 단축키 지정에 관련된 거는 이전에 영상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다뤘거든요 키 커맨드가 조금 낯선 분들은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이번 영상에서는 키 커맨드를 아신다는 전제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 상단 에디트 아래를 보시면요 키 커맨드라고 있죠 혹시 저는 이제 맥 환경이기 때문에 윈도우 환경은 또 다른 곳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프리퍼런스 같은 거는 서로 다른 곳에 있더라구요 어쨌든 키 커맨드 찾아 들어가시구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열립니다 저는 이제 좀 크게 열렸지만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구요 어쨌든 크게 열렸는데요 저는 이번 영상을 위해서 제가 지정했던 단축키를 전부 리셋했어요 귀찮지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다 리셋 해버렸습니다 뭐 다시 지정하면 되니까요 너무 간단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아까 에디트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그 문구를 보셨을 건데요 그게 바로 힌트입니다 예를 들어 VST를 한번 쳐 볼게요 VST 가상악기니까 딱 치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VST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F11이 나오는데 이건가? 이거 아니죠 F11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상악기를 불러내는 창을 뜻해요 요즘엔 거의 쓰지 않는 단축키여서 이 단축키 사실 없애버려도 상관없을 정도죠 여러분들이 뭐 더 편하게 쓰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아니구요 에디트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 다음을 계속 찾거든요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바로 나와요 사실 에디트로 찾으면 더 쉬운데요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디트 VST 인스트루먼트 이게 바로 가상악기 창을 불러오는 그 단축키입니다 그런데 지정이 안 돼 있죠? 그럼 지정해 볼게요 타이빈 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보통 뭘로 지정하냐면 VST니까 V로 지정을 해요 V죠 V V 하면 요즘에 방탄소년단 하여튼 그때 V를 지정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V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없어요 지정된 게 굉장히 특이해요 V같이 흔한 단어가 단축키 아무 지정된 거 없다고? 오케이 땡큐 Assign 눌러주면 됩니다 바로 지정돼요 그러면 끝났습니다 이번 영상 뭐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할리온 소니 그럼 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E 버튼 에디트 버튼 또는 인스펙터 창에 에디트 버튼 안 눌러도 됩니다 V를 누르면요 V를 누르면 뜹니다 다시 누르면 닫혀요 너무 간단하죠? 이것도 V로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디 트랙 또는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선택하시고 V로 열고 닫고 하시면 됩니다 키 커맨드를 좀 아셔야 되고요 키 커맨드가 조금 낯선 분들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키 커맨드에 관련된 지난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프 미지였습니다